너 거기다 가자! 나.. 나 알잖아! 나 알잖아! 하지 마라! 마라! 자, 2019년 5월 12일 시작! 고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 마시세 가자! 신속히 동하라! 팔로우, 팔로우 미! 공포방송 누구 있어요? 누구 있나요? 누구 있어요? 구두가..? 누구 있나요? 누구 있어요? 찾았다.. 뭐야? 뭐야? 너 뭐냐? 너 기다려.. 너 기다려.. 내가 가줄게.. 너.. 기다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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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내가 가주마.. 어? 어? 네가 왔냐? 너 접대에 가지.. 네가 왔네? 내가 갈라니까? 또 착실하게 네가 왔냐? 착실하게 또 네가 왔네? 너 그때 기했구나? 겁 안 난디? 겁 안 난디 나는 니? 어? 난 니 겁 안 나.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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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난 control 나는 겁 안 난다.. 왜? 겁 난다! 나는 겁쟁이다.. 겁 난다.. 나는 겁쟁이다.. 나는 겁쟁이다.. 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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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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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그렇게 해야구나 야야.. 너 그때 가자.. 나 알잖아.. 나 알잖아.. 너 그때 가자.. 나 알잖아.. 나 알잖아.. 나 알잖아.. 기운이 어마어마.. 너 진짜 하지 말아봐봐.. 하지 말아봐라.. 하지 말아봐라.. 하지 말아봐라.. 이제 얘기해볼까라.. 어딨어? 하지 말아봐라.. 하지 말아봐라.. 어딨다 U야.. 그래서 어딨어.. angina.. .. 백God.. 시청자 분들한테 오해 생기게 하게 하지 마! 시청자 분들한테 오해 생기면 안 돼! 시청자 분들한테 오해 생기면 안 돼! 오빠.. 얘기 좀 합시다 아..아지러워 나 기운 조금만 해봐 흑흑흑 으음 흘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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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치즈니스 또치즈니스 이거 보소! 기운 보소! 아아.. 기운 보소.. 마이콜 정신 차려 마이콜 지운 보소.. 저리 안 가나.. 저리 안 가나.. 저리 안 가나.. 마이콜 지운 보소.. 여러분들.. 마이콜 지운 보소.. 아아.. 미치겠다 진짜.. 아아.. 아.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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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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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 하지마.. 하지마..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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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말했는데.. 아.. 깜짝놀놀어 하.. 와.. 아니야.. 나 못가게.. 여러분들 다친 데는 없는데.. 와.. 나를 못가게 잡네.. 나를 못가게 잡어.. 나를 못가게 잡는다.. 구독!! 좋아요!! 알람 되죠? 부탁드려요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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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